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노래방 애창곡을 공개합니다.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는 트하, 그때그때 다른 트로트셔트쇼, 플레이리스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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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팍팍 넣어주는 힛도 노래방에서 준비한 17화 주제는 노래방 성인가요 애창곡 베스트 20라는 내용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덧붙여 경축 힛도 노래방 개혁, 개혁기념 랜선 회식에 플레이드를 초대합니다. 플레이들의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할 성인가요 애창곡 베스트 20부터 힛도 사장님의 노래방 애창곡까지 다들 플레이리스트 채울 준비 되셨나요? 전설의 회식 메뉴 부대찌개를 사수하기 위한 힛도의 고군분투 퀴즈 대모험도 펼쳐졌다는데 군침, 귀호강주의,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우리 꼭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화려한 반짝이 의상을 입은 이찬원씨와 김희재씨는 노래방 노래에 심취된 표정이었고 이찬원씨의 다리를 김희재씨가 기타처럼 튕기고 있어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찬원씨와 김희재씨의 노래방 18번 곡이 공개될 플레이리스트 17화는 오늘 오후 7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찬원씨가 팬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난 1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로트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공개까지 디데이 2, 플레이리스트 3대 마요, 참지마요, 치키마요, 그리고 힛도, 텐션 떨어지지마요, 힛도가 역대급 텐션업된 이유는?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된 사진에는 마이크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이찬원씨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찬원씨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잘생긴 비주얼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무대들이 5월 1일 유튜브 하드슈 차트에서 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5월 1일 유튜브 뮤직에 따르면 이찬원씨의 무대들이 유튜브 하드슈 차트 탑10에 다수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중 이찬원씨의 잠깐 무대가 5위, 이찬원 바인 김상배의 몇 미터 앞에 두고 무대가 7위, 돌팔매가 8위를 기록했는데요. 탑10 중 3곡이 이찬원씨의 무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번 3곡씩이나 순위에 올리는 이찬원씨의 인기를 날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미스터트롯 솔로곡 모음 무대가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26일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찬원에는 이찬원 미스터트롯 솔로곡 모음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참가 당시 선보였던 진또배기 울긴 외유로 잃어버린 30년 딱풀 18세 순위 등의 무대 영상이 담겨있었는데요. 이 영상은 찬또배기의 탄생과 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남녀노소 팬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네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롯데홈쇼핑에서 웰더마 프리미엄 콜라겐 마스크팩 일명 이찬원 마스크팩 총 9차 연속 매진 행진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1차부터 8차까지 모두 매진이 되었으며 이후 5월 1일 오후 3시 1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9차 판매에서도 롯데홈쇼핑 콜라겐 마스크를 완판시킨 이찬원씨인데요. 1차 판매때는 35분만에 매진을 기록한 바 있으며 거기에 이찬원씨가 9차까지 매진시키며 1차 판매때는 무려 35분만에 매진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이찬원씨는 9차까지 매진시키며 매진 또배기의 광고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선혜님의 댓글입니다. 울찬호님 신곡은 나오는 즉시 대박날 겁니다. 사랑스러운 찬호님 신곡 기대되고 많이 기다려줍니다. 얻는 신곡 듣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돌곰님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방글방글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이찬원 신곡 내 가수 찬호님 신곡 응원하며 기다립니다. 신곡 대박을 기원하며 기대합니다. 무엇이든 다 잘하는 이찬원님 최고입니다. 이찬원님 소식 전해주시는 돌곰별곰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다음은 이영화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최고 별곰님 감사합니다. 신곡 빨리 듣고 싶네요. 이찬원 황금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철학자 이찬원 대한민국 KR건행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님의 댓글입니다. 찬호님 신곡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소속사 제작진분들께 부탁하고 싶네요. 찬호님만 신곡이 안 나와 궁금하고 기다려진답니다. 별곰님 항상 찬호님 소식 감사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호백이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이찬원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